스테이터에 나왔다 어! 스케줄 잊었어요! 빨리 꺼세요! 빨리 꺼야 돼! 안돼요! 샐러드만 먹어야 돼요! 네 나름님! 예! 네! 160만 유튜버 나름님! 사기추노! 후라이까지 말라! 129만이네! 아! 129만 유튜버 나름님! 예? 지금 뭐 준비 다 하고 계시죠? 아니! 천천히 와! 매니저에 살리자! 약간 센스있게 가야 돼! 이 초코를 고르는 것도 댄스가 중요해! 매니저들은 초코에 먹으러 가줘야 돼! 아! 응! 나 초코에 먹으러 안 좋아하는데! 초코에 먹으러는 것도 댄스가 중요해! 저거 뭐야! 햄버거 5개 때리면서 가면 되겠다! 안돼! 나 오늘 촬영인데 5개 때리면 안 돼! 배 나오잖아! 아침 먹어야지! 안돼! 안 먹어! 야! 발이 먼저 켜자! 그래 그래! 저기로 가자! 좋아 좋아! 스타먹고 싶은 거 먹어! 그릴 수 있어!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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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알 다 먹으려고? 네! 한 핫도그! 한 핫도그! 여기 있는 거라면 안 돼! 여기 딱 두 번에 보이죠?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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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드세요! 천천히! 우와 맛있겠다! 한 핫도그! 맛있다! 한 핫도그! 한 핫도그! 뭐야 왜 이렇게 먹어? 왜 이렇게 먹어? 왜 이렇게 먹어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아무데나 먹어! 야 아니 이거 먹지 말라는 거 아니야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나 둘! 하나 둘! 하나 둘! 하나 둘! 하나 둘! 하나 둘! 여러분 안녕! 안녕하세요! 나름입니다! 저는 지금 여기 여기 손 디제이 프로그룹입니다! 안녕하세요! 저는 나름입니다! 나름입니다! 땅! 이상합니다! 이게 너 할래? 엉겹결을 같이 똥치우려고 하는 거야? 아니 무슨 엉겹결이에요! 그쵸? 열심히 할 의향이 있으신 거죠? 근데 채널 분석할 게 좀 있던데 아깨 전에? 아냐 아냐 같이 똥 치우면 돼! 아 이거 와요? 네! 자 이제 기동씨는 저와 함께 강아지 톱밥 갈아주고 똥 치우러 가면 돼요! 네!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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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한 직업이네! 일일 매니저 흑한 직업! 흑한 직업! 꼬만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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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넣어놓은 애절이 너무 큰데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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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스카이 도래 어? 오? 어쩌라고요? 어쩌라고요? 아 나 피곤하시지요 그치 짬뽕밥 어? 연예인이라서 드세요 햄 나 스타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가야돼 하하하하 하하하하 혹시 얘 누군지 알아요? 나름 YOU 저보다 얘가 좋아요? 아 뭐해? 죄송합니다. 죄송한데 아 죄송해요 스팟님 제가 더 좋은가 봐요. 아 어떡하지? 죄송해서 야 실제로도 맛있긴 하네 나 한입에 이만 없어 너 그럼 실제로 맛집 많이 알아? 아니지 그럼 미지카는 아니야? 그냥 잘 먹는 거구나 나 같은 질문 엄청 하지? 응 그런 질문 너무 싫어 가지 추천 좀 해줘 이런 거? 내가 추천했는데 맛없다고 하고 그러면서 아 쟤 입맛 이상하다 졌다는데 추천해줘 원망 다 나한테 오니까 해려왔네 나한테 진짜 맛없는데 추천해드렸어 휴원님은 기다리는 거야 너를? 응 너도 이제 기다려야 되지 응 어디서 기다릴래? 아니 일단 저기 사탕실까지 데려다줘야 되니까 일단 이 뭔 개소리야 다음 차에서 대기하고 있을게 알았어 어 어 다음 스케줄은 이제 샵을 또 가야 되거든요 오늘 또 다른 촬영이 또 있으셔서 그래서 샵까지 저기 테이크아웃 하기 위해서 일단 조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차에서 한숨 때릴게요 하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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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밥 먹기 좀 알렸잖아 그러니깐 매니저가 뭐하냐고 내가 이거 차려주고 밥 먹기 좀 알라고 밥 먹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평소에 찍어야 돼 짜주면 안 돼요? 소환 mèr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케줄이 늦었어요 빨리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네 이제 미팅 하시고 네 수고해요 너무 상쾌해 만약에 다음에 또 나름님이 또 매니저를 부탁한다 꺼지라 그래야죠 장난하나 꺼지라 인내 인내 댄서분들 진짜 너무 간지 쩔어 너무 예뻐 퀄리프 하는 거 생각 스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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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 하면서 저를 가운데로 약간 이렇게 게임 좀 쳐다보 계속 해라 너무 예뻐 하하 스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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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